제주 인형 제주 인형 쩌구 해시겐 왜 하필 해식이야 근데 뭐야 버그 버그겜 복복성하면서 고깝벗하면서 안곰살하기 실패 고대의 차 세트 라가 불린 머리 어디가냐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실패 그릇 아 깔끔하게 절단 진화 흘려보내기 복복성하거나 안곰살하기 실패 절단 몸박 아니 몽둥이집 밖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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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선의 콜 원트다 원트다 게임 포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 사신 어디가냐 대건뿔 킹기 가더리 엘리트 별로 많이 못잡네 저주 받길 원하는 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클레드 꼼타부카 부칼 신속 포션 연타 안 돼 400원 못 잃어 다음에 또 나오겠지 아이언 클레드 폰멜 타격 뜨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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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 아이언 클레드 안 돼 대단해 꼼타민 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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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칼 거제트 노상 피우상 이벤트 삭제 제발 제발 삭제 좀 대학살 흑우 부적도 있네 진짜 이지 체험탑이네 진짜 이지 체험탑이네 몽둥이 좀 더 줘요 어 진짜 주네 덕은가 이모 여기 몽둥이 좀 음성인식겜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도룡 벌써 반피됐는데, 저 친구? 악마의 형상 아, 뭔데 이거? 검은 별 엘리트 일단 4마리 길 있다 어랄 행망치 어랄 행망치 분노 천둥 약전 분석 신성 뿔거리 지울 거 없어 다 합성순 병던 음 병 속의 신성 응 앤 맞아도 돼 고기로 지울 수 있어 고기로 지울 거 이쁘다 지울 거 그리와 코스트가 왜이래 딱히 3코덱이구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인정 가면 맹고 아 나 저 깜빡했다 그릇이오지 아우 미친게 부회됨 개아프네 잠깐만 1힐 모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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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됨 계시게 들어오네 케틀벨 완타 아 제발 사신 타이밍 아까부터 하휴 사신아 정신 차려 상대는 심장이야 사신 계속 쌓은 거 불편하네 거제 같은 게임 진짜 수비카드는 다른 타이밍에 다 빠지고 켈리 아 진짜 타락 끝까지 안줌 타락님 진짜 타락 없어 왜 타락을 못해 타락님 카카오톡 카카오톡 에이 방을 큰 소실 카카오톡 방어도가 모자란 사신 한장 더 남아있는데 아 후회 땜에 안되겠다 아니 왜 후회를 하고 그래 사신 드디어 일하네 재생 쿠션은 일씩 줄어들면서 왜 카카의 재생은 줄어들지 않나요? 그러니까 광신.. 화아..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뻑가죽죽 카카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수종자가 생긴거에요 오오오오.. 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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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완벽하구만! 역시 완타야... 성능 확실하지... 뭐지? 3코스트가 제일 많이 나왔고... 1코스트가 제일 적게 나온... 아니다 2코가 제일 적게 나왔네... 역시 3코야... 역시 3코야... 2코야... 2코야... 2코야...